안녕, 멘초야. 이제 어디를 가냐면 아부다벨 가고있지. 시간이 12시인데 12시 40분 됐어요. 밥 얘기는 진짜 푸른데. 아무튼 지금 이제 30분 있다가 이륙을 하고 아부다벨 갔죠. 말레. 말레가 몰디브로 갔다. 비티하던 체험인데 좋은데 생각보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. 아, 괜찮아요? 아니에요. 이게 좀 맛있다, 이게. 말아먹고. 아, 진짜. 왜 좀 먹으세요? 아, 진짜. 맛있어. 맛있어. 감사합니다.